우리가 끄집어내줄지 오우! 잡긴 했어 먹지 마라 진짜 다 죽일게요 이제 손 제대로 풀었다 아니 물 마시는데 한 대를 때려? 야 파워레인저도 변신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물 마시는 거 그거를 못 참네 오우! 오우 다행이다 야 너가 죽겠는데 어? 홀리 쉣 홀리 쉣 먹지마 경험치도 먹지마 너 굶어 그냥 굶어 그냥 굶어 우와 6렙 됐어 야 멋있다 너 클래시로 레벨업하는 거 좋은 판단이었어 잘한다 왜 그러세요 이제 우린 저지할 수 없어 어! 오! 오우! 잡긴 했어 먹지 마라 나? 재즈 난 못해 난 못해 난 더 이상 못해 어 진짜 나 먹을 줄 몰랐어 허탈하다 아 아 존버 중 저 경비입니다 경비원이에요 지켜보는 도와주세요 와 마린의 비오라 각오는 있습니다 각오는 있습니다 각오는 자체콘서 제작된 기후 적을 처치했습니다 폐팍이 파괴되었습니다 젖을 처치했습니다 폐팍이 파괴되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와우 개꿀맛 아 리산들어가 옆에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리산뿡 맞으면 불나방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렇게 우어어어어 빼면서 해야하네 하윗? 기둥 쓰면 W 써야겠다 어 나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리와아아아아아아아 허물장 가는 중 igner 허어 어어어어어 와어아우 기합으로 살았다 진짜 이게 기합이지 이나보 사A 도주의 운명은 이미 아하 나도 모르게 눌러버림 아니 benchmark Grunt 아 너무 무서웠던걸 어떻게해 어? 삐오라다 제가요? 아까같은 상황이네요 어 잠시만 치아가 안보여서 공을 못썼어 어 참 멋있는데 아 이거를 쭉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놀을라 했더니 놀랐지 이 자식아 만나서 반가워 과연 커물장 형님은 저기서 라인을 더 안밀건데 어 야 따라가 따라가 이거 피오라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안되냐 우린? 어림도 없는 과제의 궁이네 야 아깝다 다시 1번 어샐 다시 2번 다시 3번 으 our 쉼쓰 쒸 어어엏 쒸 쒸 쒸 마무리 야 그냥 리산공이랑 리신공만 안 맞으면 펜타킬 가능 바로 하드야 뭐하니?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저게 억지들을 파악했습니다. 저게 억지들을 파악했습니다. 저게 억지들을 파악했습니다. 이리 와. 오! 왓더. 왓더. 아, 히니크. 히오라 형님이 어디 계실까? 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번에는. 후! 덜드드드드드듓. chen. 체제! 이게 캐리가 아니면. 뭐임? 진짜 불태웠다. 불태웠어요. 아주 하얗게 불태웠네. 와.. 진짜 불태웠다. 깨레!